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2005년식 오돈 중축 카고트럭이 구변 완료와 함께 경정비가 완료되어 입고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8월 최초 등록한 현대오톤 메가트럭 중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입고 하면서 경영비를 완료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충분히 운행 가능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장비 운반시 많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적재함 보강상태가 중요합니다 바닥은 철판으로 잘 깔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적재함 사이사이 갈비떼까지 잘 보강되어져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장비 운반시 적재함 파손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중량물 운반시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 타이어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뒷타이어 앞타이어 앞티모드 80% 이상 트레이드가 보여지는 차량으로 교체 없이 바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2005년식 차량이지만 하부 프레임을 보셔도 부식만이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만큼 연식 대비 관리 달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마력수는 225마력으로 불완자 타입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장비 운반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꼭 하면서 경정비 및 정비 점검을 완료한 차량이다 보니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005년식 차량은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으로 매연 절감장치가 장착되어져 있어야 서울미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소개 드리는 차량은 매연 절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서울미 수도권 이상 없이 진입 가능한 차량이고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현대 5톤 메가트럭 중축 차량이 입고되어 간단하게 한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소개 드리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매물을 보여 중에 있습니다 중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